정부가 디자인 산업이 제조업과 결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총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K-디자인 혁신 전략을 보면 제조업과 디자인의 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, 디자인, 협업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 IT 소부장, 뿌리산업, 생활소비재 등 4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할 예정입니다. 로봇 모빌리티, 바이오헬스, 스마트 제조, 스마트홈 등 5대 첨단 분야에서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디자인 융합, 연구 개발에도 집중 투자합니다. 또 디자인과 제조업의 협업을 위한 지역별 공간적 허브로 디자인, 제조, 혁신센터 등 12개소를 새롭게 개선합니다. 대학의 융합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향후 5년간 기술과 디자인을 이해하는 창의 인재 1만 명을 양성합니다. K-디자인 스타 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디자인 기업 500개를 선정하고 사업전환 컨설팅, M&A, 오픈이노베이션 등 맞춤형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. 또 기술보증 기금 등과 협력해 100억 원 규모 디자인 전용 융자 자금을 조성합니다. 디자인 기업 대상 융자와 M&A시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 기업 가치 평가 모델도 개발합니다.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디자인 활용률을 37에서 50%로 확대하고 디자인 전문 기업 매출액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. 전문가들은 디자이너들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디자인 투자를 과감히 늘리는 정책적 지원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주혜린입니다.